안녕하세요. 이웃집 눈퍼렁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눈퍼렁은 한국이 아닌 LA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LA 날씨가 겨울이라고 해도 한국처럼 그렇게 혹한의 추운 겨울이 아니어서 다육이나 선인장 같은 아열대 식물들을 그냥 이렇게 밖에 정원에서 기르는 일이 허다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산책 갈 때마다 각 집에 집주인들의 취향껏 꾸며져 있는 이 정원을 구경하는 것도 나름 쏠쏠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다육식물들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다육이들로 선인장들로 꾸며 놓은 정원을 보면 그냥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시는 분들 많으실걸요. 그래서 이 눈퍼렁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화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식물원에 구경도 가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매번 산책할 때마다 그 각 집마다 꾸며놓은 정원들을 보면 미니 식물원을 구경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친한 이웃들 중에 이렇게 예쁘게 정원 가꾸는 친구들이 몇 있거든요. 그 친구들 정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나름 한국에 계신 분들께는 또 특별한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종종 촬영해서 올려드려 볼까 합니다. 보는 재미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마침 지금 보고 계시는 정원도 참 예쁘죠. LA는 정말 꽃밭도 있지만 꽃밭처럼 다육이를 심어놓은 정원도 많습니다. 요런 거 제가 찬찬히 예쁘게 찍어가지고 또 보여드릴게요. 음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를 압니다. 아 저도 저 말고는 친정 식구들이 모두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나와서 살지만 이만저만 걱정이 되는 게 아닌데요. 하지만 해외에 살면서 매번 느끼는 그 한 가지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똘똘 하나로 뭉친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해결을 본다는 거 끝장을 봐왔다는 거 요번에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눈퍼렁은 좋은 거 이쁜 거 많이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잠시나마 예쁜 다육이들 보시면서 어려운 시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구요. 다음에 봬요. goes on. are 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